잠에 빠진 마을! 누가 찾아왔나? 팬케이크 드세요. 맛있는 팬케이크예요. 와, 그래! 바로 이거야! 아, 대박! 팬케이크 드릴까요? 한 장에는 다섯 잎, 두 장에는 열 잎이에요. 근데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... 그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. 기념품 사세요. 아주 신선한 과일이 있어요. 채소 사세요. 왜 사람들이 다 졸린 눈을 하고 있지? 자, 그럼 이건 무슨 동물일까? 강아지요. 정답이야. 아주 잘했어. 저기 봐! 저 사람 눈은 아무렇지도 않아. 안녕하세요! 그래, 안녕. 여긴 처음인가 보구나. 생전 처음이죠. 저는 강산이라고 해요. 이쪽은 제 친구들, 다운이랑 아름이고요. 아, 반가워. 즐겁게 여행하길 바래.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왜 사람들이 다들 졸려 보여요?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래.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. 근데 혼자만 졸린 눈이 아니시네요. 죄송해요. 먹을 걸 찾고 있거든요.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거라면 걱정 마. 아, 진짜요? 고맙습니다! 다 먹으면 바로 떠나도 괜찮아. 여기 좀 더 있다가 떠나면 안 되나요? 어, 자, 어서 먹어. 다 식겠다. 암! 으흠흠! 뭘 그래, 팬케이크 묻었어. 어? 어? 그냥 여행 중인 평범한 아이들 같아 보여. 으흠흠. 으흠흠. 강산! 근처에서 아주 악한 기운이 느껴져. 어? 이번엔 내 차례야. 빨리 나가서 몸 좀 풀어야겠어. 음! 자곤워치 액티베이트! 슈퍼코어 결합! 스피너스 소환! 하하! 아, 다리 쭉 펴니까 살 것 같네. 으아앗! 으아앗! 겁내지 마세요! 착한 친구라고요! 으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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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사람 살려!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네. 걱정 마세요! 괴롭힐 게 아니라고요! 으아앗! 거기 멈춰! 이 끔찍한 괴물이랑 한패였어? 공격 준비하세요! 네, 알겠어요. 지금 뭔가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나한테 겁낼 건 내 아재 개그밖에 없다고요! 준비됐으면 공격! 으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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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, 저런! 이렇게 쉽게 풀릴 줄은 몰랐는걸! 야옹아, 기회가 왔어! 우리가 가서 아르미를 구하는 거야! 으아앗!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냐구! 드디어 성공했어! 드라큐스의 스파이를 잡다니! 하하! 이런 막대기로 날 못 잡아둘걸요! 자, 보세요! 으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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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으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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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봐야 소용없어. 드라큐스를 막으려고 내가 직접 설계한 거니까. 석상들이에요! 어? 석상이 몰려와요! 우리 마을 쪽으로 날아들고 있어요! 으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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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다들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소! 석상들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거야! 캠아앗! Ed disc financing 끝까지 버티세요! 마을을 지켜야 해요~! 주연onde 휘어 크 swoje 잘 해결하여 ibo 으악! 석상들이 부서졌는데도 다시 붙어서 살아나는데? 그럼 저 석상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! 저기요! 여기서 내보내줘요!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요! 1억이에요! 으악! 어떡해! 석상들이 지금 여기로 오는데! 으악! 나 내 에너지 뺏기기 싫어! 으악! 으악! 드래곤 워치 액티베이트! 슈퍼코어 결합! 슈퍼리언 송환! 고고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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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들어, 콩고! 스피노스가 에너지를 얻게 석상들을 던져줘! 나만 믿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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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콩고! 고마피 뭘! 이제 저 녀석들을 처리해볼까! 으악! 고마워 콩고! 고마피 뭘! 이제 저 녀석들을 처리해볼까! 으악! 으악! 아휴! 이 bord is the table glaube is POWER 읏! 아무리 hour 쓰러냈 modes 뭐! 진짜 끈적인 녀석들이 로븐! 다시 못붙게 확실히 부수자고! 우릴 도와주고 있잖아! 이것 좀 봐봐! 이 상태에선 다시 붙질 못해! 바이를 가루로 만들어야 돼! 알았어! 아쿠아 플루스트! 썬더 에버! 완벽히 처리했어! 계속 가보자! 저 녀석들이 슈퍼리온이군! 내가 저들의 에너지를 전부 흡수한다면 난 훨씬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! 이젠 믿을 수 있겠죠? 우린 드라큐스가 보낸 부하가 아니에요! 슈퍼리온들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! 그 전설이 사실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아! 제발 우리 마을을 구해줘! 자세히 말씀해주세요!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난 미나라고 해! 괴물들을 잡으러 다니지! 이 마을엔 두 달 전에 왔어! 드라큐스가 보낸 석상들이 주민들의 에너지를 뺏고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어! 난 온 힘을 다해서 주민들을 훈련시켰지! 하지만 아직 부족해! 그럼 그 공격 장치들을 직접 만들었단 말이야? 대단하다! 나도 그런 거 배우고 싶어! 드라큐스란 녀석 최악이네요! 어디에 있어요? 가서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겠어요! 응! 좋아요! 당장 가요! 우리도 같이 갈게! 어? 장! 같이 가! 장? 야옹이? 여기엔 또 웬일로 왔어? 그냥 이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들었어! 우리도 같이 돌게! 이번 일이 끝나면 저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물어봐줘! 너한텐 말해주겠지? 그래! 도움이 되고 싶어! 한 팀이라고 생각해줘! 고마워! 다같이 성으로 가자! 고맙다! 고맙다! 고맙다!! 고맙다! 고맙다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